열국지를 통틀어서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자서입니다. 오자서의 아버지는 오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초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당시 오사가 모셨던 왕은 초평황입니다. 초나라 평황이라는 뜻이겠죠? 초평황은 자기 아들인 세자 건의 신부감을 물색하던 중에 초나라 바로 위쪽에 진나라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시황이 등장하는 그 진나라인데요. 진나라 왕의 여동생 맹영이라는 여성이 혼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장은 비무기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비무기, 천하의 간신이었습니다. 비무기는 가서 만나보니까 맹영이 천하절색인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미리 달려와서 초평황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맹영은 절색의 미인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 직접 취하시고 세자에게는 다른 여인을 맺어 주십시오. 아마 초평황이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비무기의 건의를 물리쳤겠죠. 그러나 때로 권력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아들의 여인, 아들의 약혼녀를 빼앗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평황 역시 아무 거리낌 없이 맹영을 후궁으로 삼지요. 세자는 맹영의 신여 중 하나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평황은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비무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자. 원래는 저 맹영이라는 선왕의 후궁이 내 부인이 될 사람인데 저 비무기라는 간신이 중간에 그녀를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상랍을 시키고 나에게는 맹영보다 못한 여인을 물려줬단 말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무기는 굉장히 위험에 빠지겠죠. 비무기는 나중에 세자가 왕이 되면 자신의 음모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세자가 군사를 기르면서 반역을 꾀합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인 거죠. 초평황은 세자의 선생인 오사를 불러서 전후 사정을 물었습니다. 오사는 평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소인배의 말만 믿고 부자의 정을 멀리하십니까? 잘못은 폐하에게 있습니다. 며느리를 취하는 예는 평민 사이에도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평황 또 이 평황이 제대로 된 리더라면 그래, 그건 내가 좀 너무했지? 아무리 맹영이 천하절색이라고 해도 이렇게 물러나야 할 텐데 옳은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전형적인 소인배죠. 옳은 말을 해주면 물론 사람은 화가 나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꼼꼼히 되씹어보고 그래,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인배고 군자죠. 공자님 말씀대로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무지 드물다는 거 아마 0.0001%일걸요. 잘못은 폐하에게 있다는 말을 들은 평황은 노여워하면서 오사를 가두고요. 그의 두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러들입니다. 왜? 이 춘추정국 시대에는요. 아버지한테 만약에 죄를 덮어씌운다. 그러면 그 가족들, 특히 아들들은 살려두질 않았어요. 아들들이 나중에 장성에서 또는 세월이 지나서 세력을 기른 다음에 분명히 복수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평황이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오사의 두 아들들아, 이리 오느라. 이 오사에게는 큰아들 오상과 둘째 아들 오자서가 있었습니다. 오상은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죽을 줄도 알고, 죽을 줄 알고 내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아버지를 보러 안 가면 내가 불의자가 되지 않겠니? 자서야, 너는 도망가라. 나는 가련다. 하고 잡혀갑니다. 오자서는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초평황이 오자서가 굉장히 문무에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놈이 분명히 복수를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자서의 목에 어마어마한 현상금을 걸고 군사를 보내서 쫓아갑니다. 이제 오자서가 삶 넘고 물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저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초나라의 훈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갈대숲에 오자서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애가 타죠. 이때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 갈대 속에 숨은 사람아 허리에는 일곱 개의 별이 박힌 보검을 찾구나 그대는 어찌하여 숨어 다니느냐 이런 노래가 막 들려요. 오자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를 져서 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공은 오자서에게 어서 내 배를 타고 도망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죠. 강을 건너게 해줍니다. 이 늙은 사공이. 그리고 사흘을 굶은 오자서에게 보리밥과 생선국을 내어줍니다. 허겁지겁 먹고 나서 오자서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칼을 내밀죠. 자, 이거 저희 집에 내려오는 가보 같은 칼입니다. 아마 이게 백금은 될 터이니 고맙게 받아주십시오. 이때 노사공은 고개를 저으면서 얘기를 하죠. 아이고 지금 초나라 저녁에 당신을 잡는 자에게는 양국 오만석과 벼수를 준다고 했어. 어찌 칼 한 자루 받겠다고 내가 이런 일을 했겠소? 딱 보니 의로운 사람 같아서 도와주는 것이니 어서 갈 길을 가기나 하시오. 의인이 의인을 알아본 거죠. 오자서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다가 돌아와서 가다가 돌아오질 말았어야 되는데 가다가 돌아와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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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저는 쫓기는 사람이니까요. 혹시 뒤따르는 군사가 있거든 절 봤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말 왜 했니, 자서야. 이때 어부는 나는 덕을 베풀어서 그대를 구하려 했건만 그대는 나를 의심하오. 내 그대의 의심을 풀어드리겠소. 라고 말하고는 바로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자서는 비통해하면서 울다가 마음을 다잡고 바위 위에 내가 여기에서 노인에게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다. 하고는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무사히 빠져나간 오자서. 이제 초나라 옆에 초나라와 아주 라이벌인 오나라가 있습니다. 오나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오나라 왕인 합렬을 만나서 그를 도와서 왕위를 얻게 하죠. 더불어 손무와 함께 오나라의 군사력을 기립니다. 손무가 누굽니까? 바로 손자병법을 지은 사람이에요. 손자예요. 손자가 손무야. 이 손자와 오자서가 합치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오나라는 국력을 길러서 라이벌인 초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이 세월이 17년. 17년의 세월이 흘러 오나라의 재상이 됩니다. 오자서가. 재상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가장 높은 직위예요. 이제는 손무라는 국방장관도 얻었겠다. 그동안 몇 년을 공들여서 군사도 키웠겠다. 자, 이제 복수의 내리 다가왔습니다. 초나라를 향해 진격을 합니다. 오나라 군대는 천하무적이에요. 그냥 파죽지세로 초나라 군사를 물리치고 드디어 초나라의 수도 영성에 도착을 하죠. 오자서의 원수가 누굽니까? 초평황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미 초평황은 사망하고 말았죠. 오자서는 초평황의 시체를 꺼내서 철제찍으로 300번을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평황의 시체가 아주 가루가 될 정도로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는데 이때의 오자서의 모습이 귀신 같았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사기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자서와 심포서는 초나라 때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는데 오자서가 초나라에서 평황의 미움을 서서 달아날 때 심포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필코 초나라를 업고 말 것이네. 심포서가 대답합니다. 나는 기어코 초나라를 지킬 것이네. 오나라 군사가 초나라 도읍인 영에 입성했을 때 오자서는 초소왕을 찾았으나 찾지 못합니다. 초평황 다음에 왕이 된 어린 왕이죠. 대신 초나라 평황의 묘를 파헤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신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아주 잔인한 일이죠. 그리고 자신의 군사들을 풀러서 일부러 그 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안여자를 유린하게 하고 잔인한 정책을 펼칩니다. 아주 치사하지만 얼마나 속에 맺힌 한이 많았으면 복수를 그런 식으로 원한이 맺힌 복수를 한 거죠. 저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소식을 들은 심포서는 산속으로 달아나다가 사람을 보내서 오자서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대의 보복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나는 사람이 많으면 한때 하늘도 이길 수 있지만 일단 하늘의 뜻이 정해지면 사람을 깨뜨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일찍이 평황의 신화가 되어 섬겼던 그대가 지금 그 시신을 욕보이니 이보다 더 천리에 어긋나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때 오자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대신해서 심포서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전해주게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어 도리를 쫓을 수 없었다고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바로 일모 도원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고사성어입니다. 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오자서는 초나라와 친하게 지낸 그 초나라 옆에 작은 정나라라고 있어요. 이 정나라 정발에 나섭니다. 정나라는 초나라보다 훨씬 약한 나라입니다. 약소국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됐어요. 그래서 오나라가 정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정나라 수도를 포위하고 공격을 앞두고 있었던 오자서 군용 앞에 누군가 와서 노를 두드리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갈대숲에 숨은 사람아 갈대숲에 숨은 사람아 그대는 오래전 강물을 건넜지 뱃사공 노인이 그대를 도왔지 보리밥과 생선국으로 배를 채우지 않았나 그때의 일은 그대는 정녕 잊었나 아주 라임도 맞춰서 갈대숲에 숨은 사람아 갈대숲에 숨은 사람아 그대는 오래전 강물을 건넜지 뱃사공 노인이 그대를 도왔지 보리밥과 생선국으로 배를 채우지 않았나 그때의 일을 그대는 정녕 잊었나 자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밥을 먹고 있던 오자서가 노래 가사를 듣고 밥상을 엎으며 일어나 노래하는 일을 잡아들이게 합니다. 오자서가 묻습니다. 그댄 누구냐? 젊은이는 노래를 그치고 오자서에게 배 젖는 노를 들어 보입니다. 장군께서는 이 노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바로 저현 땅에 사는 고기잡이 노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정나라 땅에 피신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라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리마다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나라 군사를 물러가게 하는 자가 있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날 제 선친께서 위기에 빠진 장군을 구해준 일이 있기에 이렇듯 찾아온 것입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정나라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오자서는 고개를 쳐들고 외칩니다. 오라! 오늘날 이 오자서가 있게 된 것은 다 그때의 고기잡이 노인이 나를 태워 강을 건네줬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대의 선친은 나 때문에 목숨도 버려야 했다. 하늘이 푸르고 푸르거늘 내 어찌 그 은혜를 잊을 것인가 그대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고는 그날로 명령을 내려서 정나라 땅에서 군사를 물러가게 했다는 이야기. 이후 어부의 아들은 정나라로부터 정나라 임금으로부터 큰 땅을 하사받고 대부 표수를 지냈다고 합니다. 원한을 갖게 한 자는 보복을 하고 은혜를 준 자에게는 갚는다. 오자서의 인생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을 실천한다면 큰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열국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